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이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 시평기자가 노래했듯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때를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는 같은 고백을 이 아침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조금 전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캄캄한 죄의 길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며 살았었는데 또 다시 언제 그 길로 돌아갈지 몰라서 두려워할 때도 참 많았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어둠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어느덧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주님의 뜰 안에 머물며 하루하루 평온함 속에 잃었던 생기를 되찾기도 했었던 우리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토록 어렵게 찾고 만난 평안의 복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다시 한순간에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것 수많은 욕심과 탐욕에 메어서 주님을 보지 못했고 또 때로는 지나왔던 과거와 미련에 묶여서 주님을 잃어버림으로 그렇게 순식간에 어렵게 찾았던 복 평안을 잃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정작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그것을 깨닫기까지 같은 잘못을 거듭 반복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빛의 길로 다시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성전뜰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의 꼴을 감사히 여기며 살 수 있는 우리 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율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소망교회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님들이신 실버성교회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시무원과 안나처럼 지금도 한결같은 경건의 열심과 주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으로 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샬롬부와 갈렛부 회원들 한 분 한 분의 순전한 믿음의 자세가 지금 우리 소망교회의 거룩한 영성의 기반이 되어왔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고 은퇴 이후에도 변함없는 믿음과 열정으로 속하신 곳곳에서 때로는 사모엘과 같은 선한 중보의 사역을 비롯한 여전히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실 때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쁨으로 그 사역의 길을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 웃기는 노년의 모세가 그러하였듯이 또한 갈렛이 그러하였듯이 우리 실버성교회의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주변에 또한 맡기신 귀한 사람들을 사랑해 내실 때 기력이 쇄하시지 않도록 계속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하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생사의 기로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 갑자기 발견된 질병과 또 오래 알아온 질병 등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병의 모양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간절히 낫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사 화복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찾을 때 또 오늘도 길고 긴 기다림의 이 시간을 반복하고 있을 때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상처 슬픔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일매일 무수히 변화 없이 반복되는 듯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 고단한 일상의 반복 가운데 우리 지난 날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의 반복 또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지난 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 분별력과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이전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너브간 햇살 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너브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다르는 갈대야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너브사라다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야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노트둔과 받침등과 여호와의 성전의 노트대야를 깨뜨려 그 노트를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대에 쓰는 모든 노트둘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들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들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밭의 말에 있는 열둑, 노트,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노트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 규빗이요 그 둘레는 12 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 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즉 12절로 이루어진 오늘 본문은 내용면에서 크게 두 개의 달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의 왕 누브간의 쌀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왕궁과 고관들의 집 또 백성들의 집과 성벽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백성 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자들과 예루살렘에 남겨둘 자들 그 자들을 구분짓는 장면이 하나의 큰 내용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절로는 오늘 구절로서 12절에서 16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후에 17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바벨론이 여우와 성전기물을 약탈하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 주된 묘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예레미야 52장의 나머지 구절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묘사로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으로 다루어진 이후에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이 예레미야 서에 대한 대단원의 마무리가 이제 비로소 내려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 중 첫 번째 내용 부분인 이 내용을 본문 구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본문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왕의 19제 해 다섯째 달 열째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간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왕 누부간네살이 더 정확히는 바벨론의 왕 누부간네살의 명을 받은 어전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약탈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부사라다는 예루살렘 성전 또 왕궁 또 고간들의 집을 비롯한 모든 집을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하나 불태워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 또한 그가 다 허물어뜨리는 장면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그 사면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방어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명 이 사건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지막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끝 중에서도 끝 끝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저지선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 이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심리적인 실질적인 타격은 다른 것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밤낮 쉼없이 제사가 들여져 왔었던 성전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 분명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 하시리라 분명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받았을 충격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곳 성전 안에서 그동안 우상 숭배를 비롯한 만행을 그들이 그동안 무수히 그렇게 자행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교만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고집스럽게 그들이 회개하기는 커녕 오랜 시간 같은 죄를 반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들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내가 여전히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재물을 정성스럽게 바쳐왔고 성전 등불도 한 번도 꺼뜨린 적이 없었으니까 주님이 암묵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오셨겠지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겠지 마치 타락한 세상 속 그들이 마음껏 주무르던 탐욕스러운 재판관들처럼 물질을 얼마를 쥐어주면 재판을 굳게 해주던 그들처럼 하나님 역시 그러하시리라고 믿는 미련한 착각에서 비롯된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우리는 그곳을 거룩한 성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른받은 거룩한 거룩한 자들의 무리를 일컬어 성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되물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맞는지 지금 우리 교회 속 모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거룩한 예배의 초소 그 성소 그 성소가 맞는지를 말입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부른받아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받은 그런 성도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끊임없이 물어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한 이 자리가 또 익숙한 지금의 우리의 이 직분이 결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리 직분 등 외형적인 그 무엇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보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잃을 때 그 대가는 무엇인지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다같이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야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녹떼야를 깨뜨려 그 녹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삭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대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루들과 주발들과 솟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아멘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바벨론이 약탈해간 성전기물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기물들은 예배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기물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것들은 이것들은 여우와의 성전의 위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기물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솔로몬의 성전의 위험을 드러내 주었던 두 녹기둥 노바다 받침 이런 모든 것들이 해체되어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제사에 사용되었던 여러 녹기구와 금 은기구 이런 모든 것들 역시도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우상에 대한 표현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나무 막대기 혹은 금 은 쇠 쇠로 만든 것들에 대한 표현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에서도 지금 빼앗긴 성전기물을 묘사하고 있는 이곳 본문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저 금은 노쇠에 불과한 기물들 즉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기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들여지는 모든 기물들 또한 그저 금과 은 노쇠에 불과한 우상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보자면 지금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노쇠 기둥의 규모가 어떠하든 그 기물에 들어간 노쇠의 풍성함이 어떠하든 또한 성전 성류 장식의 수요가 어떠하든 그것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에 영광을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나게 찬란했던 영광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그런 증거가 대주어고 있다는 뜻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 이스라엘에 베푸셨던 풍요로운 은혜와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만큼이나 이 성전 기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은혜만큼은 끝내 거두시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확신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과는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예언처럼 조금의 차비도 없이 결국 성전은 파괴됐고 성전 기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깊게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약탈되었던 이 기록이 너무도 상세하게 기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 안에 또한 열한기야서 안에 성전 약탈에 대한 기록이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부에 가까운 이 기록이 이 이야기가 왜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참혹한 결말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가 간의 전쟁은 곧 신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있어서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 기물이 약탈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연이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무로닥에게 패한 그런 사건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며 수근거렸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명예를 감수하셨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그렇게 감내하셨을까요 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분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성전 파괴의 중심에도 바로 나 여호와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 아무리 이 성전을 너희가 하나님이 침이라고 섬기며 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며 끝내는 그 성전을 멸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시며 또한 그 안에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겨져 간 성전 기물들을 보시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 어떤 명성 있고 전통과 역사의 뿌리가 깊은 교회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두 이와 같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인이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기 하기 위하여 지은 백성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창조 목적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이미 발생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렸고 삶 가운데 무수히 많은 다른 거짓 우상들을 섬기며 점점 더 그분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들을 저질러 왔었다면 주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 삶에도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성도라면 한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분만을 찬송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찾기를 지금도 바라십니다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만가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도 흔들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앞에 떨며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뜰 안으로 끊임없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구한다면 주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삶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신실하게 들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렇게 신실한 예배자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